오늘의 최종 결과 먼저 음원 점수입니다. 음반 점수입니다. 글로벌 소셜미디어 점수입니다. 글로벌 팬투표 점수입니다. 엠넷 방송 점수입니다. 마지막으로 생방송 투표 점수를 앞선 여광이 1위는 네, 7위 씨 축하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 통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저번 주에 이어서 이렇게 큰 상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렇게 깜짝으로 생방이 왔는데 팬분들께서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멤버들이 없으니까 혼자서 너무 떨리는데 1위에서 너무 영광이고 앞으로 더 성장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이번에 도와주신 모든 작곡가 분들, 스태프분들 그리고 엠카 관계자분들 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방탄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